여기가 바로 구글코리아 본사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아이돌 최초로 구글 지하 주차장에 왔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구글 본사를 오더니 한국 본사를 오더니 제가 라이브를 라이브 하자 하는 거 저희 굉장히 아이돌보를 최초로 이제 비상을 하게 됐고 와우 이게 달라요 이거? 엘리베이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모아주세요 본사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된다고 엘리베이터 환승 시스템이에요 프레이스 구글 구글에 흥미로워 제가 평소에 구글 되게 좋아하는데 건더기는 잘 안 맡거든요 앞에 안 보여가지고 왜 없어요? 네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리와 노린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와 노린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오늘은 12시 반부터 식사를 진행할 거고요. 식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화내시면 무서워요. 리더의 덕목 갑시다. 둘, 셋! 그러면 저희는 오리와 노린다! 리에라고 하고 저희의 인생 추워봤어요. 대박! 저희도 추워봤어요. 저희도 추워봤어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놀아주 마세요. 핸드움받고 싶으시면 핸드움받고 싶으시면 핸드움받고 싶으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 홍보를 하려고 큰일 났는데요. 와 되게 편해 한 건 했네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저희도 추워봤어요. 한국 분한테 실례합니다. 한국 분한테 실례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와 노브의 유빈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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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와 노브의 도라마랑 고맙습니다. 미카소 노브의 연인에 대한 노래를 들어서 들어맞게 좋겠고요. 이번 분이 다들 잘하신다고 찍어가지고 저희가 콘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이 도라마를 영어로 인사를 잘하신 분한테 이렇게 Reynolds 아 국토 아 아 와 코넨터를 찍으신 지영 SNS로 이외 성공 입니다. 아 헐 으아 그거 진짜 괜찮아요. 일긴 24시간 걸리거든요. 오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상품 말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 팀 진짜 음악 열심히 만들고 좋은 음악 만들려고 노력한 팀이 더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감사해요. 네?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오오. 근데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허리케인. 네. 집어삼킨다고 하니까 약간 오벌렛. 오오. 좋은데요? 영어 발음들이 확실히 다르죠. 미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허리케인. 확실히 영어 이거 필기체라고 하나요? 다르네요. 아 길 프로. 공연 스튜프거든요. 10만 달러. 한국 돈을 하면 거의 1억 참 한 번. 인생은 한 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러 갑니다. 열심히 하러 갑니다. 저희가 보라바를 콜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주시는 분께 10억? 아니 10만 달러. 10만 달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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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달러. 굿. 굿. 처음에 대화하시고 딸다는게 약간 좀 안대되orde. 진짜 겨울이 그리고 지연 없이 적어도 공부 중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Oh, it's never gonna be boring Whatever you imagine Yeah! Oh, wow! Yeah! Oh!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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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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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식사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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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식사 중이신데도 저희가 사상에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한 번 온케히 수락해주셨어요 실례할 수 있는데 정말 잘 받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구글 짱! 유튜브 짱! 전부 다 유튜브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네 여기가 채용을 하는데 공고가 또 따로 있고 그건 왜 설명했지 저희가 공고하는 직원분들께 키워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 아, 진짜 일어나고 식사 중이신데 너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구글 사랑합니다 구글 유튜브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저희 홍보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니까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네 10만 달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보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저도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알isons Operator оньering 네 이자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멘